자 이번에는 병원 하드입니다 음? 하드는 아니더라고? 아닌 것 같은데? 하드 맞아요 하드 맞아요 하드 맞네 갑시다 하드 맞아요 터져라! 뻥! 브레칭 차지! 예아 이분 간접 광고할 수 있네요 뭐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뭐 자 아... 처음 밖에 안 박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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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... 아... 내가 총이 안좋아서 그래 총 안좋으면 힘든데 저게 마지막 아니냐? 일단 먹고 봅시다 아 저격 안맞아 쟤 응 여기 뒤엔 처음본다 여기 뒤모인인건 없네 이상한 크리스톱 팩터블 진정한 남자라면 권총이지 저격 안맞아 쏘리탄 벌써 없어졌네 탄창도 없다 보급... 아 맞다 보급 저기 있지 이번에도 키보드는 내가 누른다 이거 영상 다 보고 가보자 한번 아 형 이거 매칭 돌렸지 아니 쟤 왜있어? 몰라 형 미친걸려구만 설마 택트 눌렀어? 몰라 젠장 아 아 형 형 응? 우리 여기서 안들어가도 돼 왜? 여기 저 입구 들어가기 전까지 안들어가면 적이 저기서 안남아 응 아 진짜? 들어가있는 플레이어한테 시선이 다 끌리는거에요 아 게이드 그니까 우리 여기 서있으면 돼 오예 잘 죽어 그동안 고마웠어 비가 끼는거 봐라 비가 끼는거 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저에게 아이템을 독 독차지할게 아이템을 독차지할 기회를 주겠다 되게 무섭다 쟤 쟤 자살한거 아니야? 아냐아냐 아까 지금 빵 터졌는데 아냐아냐 저기 더웁니다 인커밍 와 역시 시디끼다 어우 예 에이 인커밍 이렇게 많이 하네 이렇게 많이 하네 아니 여기다 붙이면 어디다 붙어 예 하 이동 와 역시 코 비의 방에 있는 말은 그곳이 정말 쓰레기였어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우리 게임을 같이 봤을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우리 세트판 우리 사람들도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갑시다 여기 한번 해보자 어 뱀지 맞네 오야 너무 아프다 여기서 맞아도 아파 오야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프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문을 열고 자동 박사 랜선을 보러가야 합니다 기역기역 자동 박사 내가 너네 지금 몇번째 만난지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음뿡순을 먹을거 아 렉갈린다 아이고야 나죽네 누우셨어요? 아니 그걸로 안살려줘요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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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다시 살아나 엥? 엥? 앙데 오지마 아예 박사 때린다 박사 도망가 내가 막아줄게 맞춰줬다 게이득 되게 힘들다 이거 또 왜 앞으로 갔어 난 뒤에서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스포는 하네 그럼 이거 끝 아님? 다시 하는건가 다시 하는건가? 안네 뭐야 나 못맞은건데 나 못맞은건데 도망가 이거 간다 와 나 200점밖에 안단다 이번 기회에 총 좀 맞추세요 어? 그러고 보니까 아군이 사라졌어 흠 이제 빡쳐서 나갔나보네 크.. 개꿀 헤헤 관심 보자 이거 다 노린거임 키야아 키야아 우리 여기서 털릴텐데 잘못하면 아니 근데 여기선 리스폰 안되는데 이제 어쩌냐 내가 혼자 캐리해야지 아하 화이팅 악살작고 아 여기 이제 리스폰 안되는데 뭐지 않냐 한 명 컷 어그로 좀 끌어줄 인커밍 인커밍 수류탐 던질때 애들 공격하면은 바로 터지네 애들 자라서 더 온다 더 온다 최대한 여기서 방어 해보자 여기서 최대한 방어 해보자 스나로 던질줄테니깐 알아서 쏴봐 오케이 잘했어 아 저기는 제가 문젠데 보스 내가 피 깎을테니깐 걱정하지마시고 어키덕이 탄 탄도 화염탄 써봐 화염탄이나 다른거 화염탄 없을걸 V킥 꾹 누르면은 탄 있다 아 쟤들 머신건 쟤네 머신건 쓰네 머신건 쓰는거 저것도 스킬인가봐 화염패시 뜨는거 보면은 화염탄 쓰는거 같은데 제 총들 취하잖아 더 온다 간다 여기 내려왔네 후가 이겼다 진짜 존나 때렸다 자 이제 본성망을 죽입니다 흠흠흠흠 빨리 안갑니다 히덕만 있다 오케 8땜 땜다 게이륙 근데 쟤들랑 가서 죽이자 그냥 나 금찰당해네 두근밖에 안 남았는데? 파템! 아 파템 하나네 저 워더 주는 건 없고 갑시다 똑같은데 난이도가 그지 같을 겁니다 아 진짜 두 명이서 깨는 것도 힘들다 근데 아니지 한 명이서 깨는 게 훨씬 더 힘들겠네 한 명이서 하도 어떻게 깨냐 존나 힘들어 나 모신왕으로만 다 깼어 이거 당연히 스나는 할 수 있겠다만 딴 딜 맞으면 6천 8천 드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아휴 무섭다 무서워 네 무튼 여기까지 하드 네 난이도 하드 어 여기 있던 애들 어디갔어? 죽었나? 찾을 수 있겠지 뭐 아 저녁이라 그런가 아 죽었는데? 얘네들 아님? 얘네들 원래 여기있는데? 그래? 미션안해도 항상 여기서 얘네들 아닌가?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드 종룡 종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